2021년 마지막 거래일 올 한해 마무리하는 시간으로써 미국 증시가 진정 비싼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수치가 버핏 지수라는 것이 있고요 또 PSR 매출 대비의 시가총액이 있고요 또 PER, PBR 등이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고 있으면 분명 미국 증시가 비싸 보이긴 합니다 우선 버핏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증시에 시가총액 나누기 GDP 수치를 보시면 지금 현재 215%나 됩니다 닷컴버블 시기에 155% 수준보다도 60%포인트 더 높습니다 너무나 높기 때문에 고점이다 이런 논리를 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혀 고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로그 스케일로 미국의 시가총액 GDP 수치를 그려보면 그 적정 선을 쭉 지난 70년 동안에 계속 상승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더 이상 미국 경제만 시가총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트렌드 라인을 그려놓고 지금이 어느 정도나 더 올라갔는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1969년을 보면 그 트렌드 라인에서 한 60% 정도 높은 수준이었고요 또 2000년 닷컴버블에는 65%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었고요 지금은 약 한 67%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요소로서 보면 미국 증시는 GDP 퍼센티지가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감히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의 차이죠 1969년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는 약 6%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2000년 닷컴버블 때는 한 6.5% 수준이었죠 지금은 겨우 1.5% 수준이고 향후 올라가겠지만 고점이 2%에서 2.5% 정도까지 상승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과거 금리보다도 약 3분의 1 수준의 금리로서 트렌드 라인 67% 정도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또 두 번째는 전에도 보여드렸던 숫자인데요 가계의 순자산을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의 GDP보다도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분기 말에 624%이고요 닷컴버블 고점이었던 450%보다도 약 175%포인트나 더 높습니다 버펫지수 GDP를 봤었을 때는 60% 정도 더 높은 수준인데 이 숫자는 175%포인트나 더 높으니까 앞으로 훨씬 더 상승을 해도 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PSR 매출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몇 배나 되냐면요 2.79배 수준까지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 닷컴버블 시기에 보시면 한 2배까지 올라와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닷컴버블보다도 훨씬 높은 PSR이기 때문에 지금이 거품이고 곧 붕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PSR을 들여다볼 때 40룰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들여다보는데요 이를 가지고 비싼지 안 비싼지를 판단을 합니다 이 40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영업 마진율과 매출 증가율 이 두 가지를 더했을 때 만약에 40%포인트가 되면 PSR 10배 정도를 줄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S&P500의 영업 마진율은 적어도 한 12%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 3분기에 미국의 S&P500의 매출 증가율이 13%포인트 정도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한 25%포인트 정도 되죠 즉 40룰로 계산을 하면 PSR이 지금 현재 2.79배지만 6배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PSR이 비싸 보이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장기 매출 증가율이 좀 떨어질 겁니다 아마도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고요 또 영업 마진율도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 숫자로 계산을 하면 적절한 PSR이 한 4배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3배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PER과 PSR을 보면서 미국 증시를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S&P500의 12개월 포워드 PER은 21.2배입니다 과거 평균치인 18.5배보다 비싸고 과거 10년 평균치인 16.6배보다도 비쌉니다 하지만 닷칸버블 시기에 고점은 25배였으니까 지금 한 20% 정도 디스카운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PER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1 나누기 금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닷칸버블 때에는 6.5%의 금리였죠 그렇다는 것은 PER 15배가 적절한 PER이라면 그때 25배니까 분명히 거품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가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2.5%, 3% 정도라고 계산을 한다면 지금 PER의 적절한 PER은 30배가 넘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21.5배 정도 되니까 또 역대 최고치가 23.5배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는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익 증가율로서 페그 레이셔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익 증가율이 미국의 S&P500이 자그마치 40%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좀 낮아지겠지만 어쨌든 10%대 증가율이 나올 수가 있고요 과거에 닷칸버블이 붕괴가 일어났었을 때는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PBR을 놓고 보시면 지금 현재 4.65배 과거 닷칸버블의 5.06배보다 훨씬 낮습니다 여기에 ROE가 과거의 고점보다도 거의 20% 정도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아직은 비싸 보이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상승할지 이익 증가율이 어떻게 변할지 또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어떻게 변할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S&P500의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S&P500의 대표적인 ETF를 한번 보시면 그렇다면 SPY, IBB, BOO, SPLG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종이 있다면 항상 투자를 좀 늘려보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훈의 성공 투자였습니다 Q.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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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